성직자를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제 벨트가 성벽이야 엄청난 모델을 과시하는군요 이 게임은 벨트가 다 이상해 창조자 성가자 대신 환영하는건가? 사회성이 부족해 이 게임은 벨트에 이 게임은 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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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백명 데려왔어?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아 동시간때 벌어진 일이군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전투가 벌어졌다는걸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지금이 그 딱 어 거긴가보다 성직자 죽였을 그 타이밍이 사스케이안 프린스 피니스 여기지 뭐야 얘네도 포탈을? 저 여자가 혹시 그 여잔가? 트리스 납치하네? 아이고 이게 웬 좀비가 이게 웬 좀비입니까 아이고 이게 웬 좀비입니까 아이고 나 지금 은검인가? 잠깐만 이거 잡고 확인해보려 어 은검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상대가 안되는군 상대가 안되는군 영웅 둘 셋 넷 어 뭐야 합치한다 이것들? 드라구어 나만 따라와 최소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거의 데미지가 안 박힌다는 얘기죠 데미지가 안 박혀 모든 피해를 흡수한다 저렇게 뜨거든 어? 더 많아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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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를 따라가자 간다이프라도 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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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 올빼미가 무슨 결계같은걸 쳤어요 근처에 담으면 죽어버려요 어? 어둠 어, 나가니깐 피가 빠지네? 이거 뭐야 악령 이거 아야야야 자꾸 살아나 저게 이걸 바꾸자 왠지 불이 잘 통할 것 같애 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악령을 잡아야 돼? 음, 악령을 잡아야 되는구나 역시 아무리 전사가 월등해도 마법사가 위대하면 이게 혼자 전투에 신이면 뭐해 마법사는 이렇게 낄 때 낄 때 달을 죽이는데 마법사가 갑인 것 같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기 여기 난리 났네요 지금 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지? 어, 또 나왔다 저거 악령을 잡으면 된다 이거지? 어, 또 레벨을 업 잠깐 나 스킬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어, 또 레벨을 업 잠깐 나 스킬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스킬 4개나 쌓였습니다 검술 투리로 가서 터프가이 체력 모든 치명타 효과 발생 확률 즉사 확률 2% 체력 50% 체력 50% 피해감소 즉사 확률 찍고 피해감소 대충 찍는거에요 그냥 어, 체력이 높아졌네 2% 2%면은 엄청 높은거지요 예를들어서 그 스카이림에 그 메이룬스 단급을 생각해봐 천대, 천대 빼려야 한번 터진다 천대 2%면 높은거지 10% 정도 되면 사기구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아 스카이름데로 2%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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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으로 점점 잡고 있는거 2%농으로 3%농으로 오케, 갑시다 만약 여기서 죽으면 이 부엉이 처음 나오는 데부터 시작하나? 저장 안되나, 이게? 저장 안된다, 야 야, 그럼 끌 것 같아, 게임 부엉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며 부엉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며 뭐야 어? 이상해 네 된건가? 예외 부엉이었구나 어? 못생겼네요 못생겼네요 이름이 필리파군요 사스기아, 폭탄이 일어났다 처음엔 불이 일어났다, 그럼 이 폭탄이 일어났다, 이제 이 폭탄이 일어났다 이 폭탄이 일어났다 맞다 이 폭탄이 일어났다 몇 개의 전쟁이 일어났다 요르베트, 좀 시간을 보내줘 저의 연락을 준비할 필요가 위치아, Philippa, 당신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요, Yarpen. 그 위치의 화이트 워프, 그리고 Philippa Eylhardt, 할아버지 몇 개의 흘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무소의 침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hilippa, 이것은 당신과 그 위치아. 세슬, 도둑이 닫고 있어야 될지 너의 눈을 발견될 때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베르건 위치아, 위치아. 저는 세슬베르던, 알데맨. 게럿리비야. 넌 내 방문을 정리해 주시면, 어? 얘 개 닮았다. 난장이. 존 트랍을 타. 고생마워.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 스케일린, 혀올께 마스터 게롱을 주시고 르베르헨 올큰스의 침퍼드에 돌아갈 길을 통과 모든 걸... 그가 떠났다고 아, 진짜라니까 눈 매일이 다 죽인거예요 정확히 알았다, 마스터 위처리? 어린아이도 어릴이였다 그들에게 진짜 과일을 만들어내면 페이스 오프 모르니까 페이스 오프 스칼렌을 따라가자 니가 스칼렌이니? 난장이 마을이에요 어 여기 느낌이 어 뭐 캐슬블랙 같애 뭔가 성벽을 지켜야 할 것만 같은 내가 먼저 들어갈꺼야 여기도 격투장 있네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여긴 애들은 다 약골 같아 보여 싸워보지 2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꽤 센건데 아 또 멸치야 아 이런 애들 말고 좀 센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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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원이 제일 높은거였는데 두 번짼데 50원이야? 누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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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로 по 아 아 You've always claimed such fights were a primitive diversion for commoners! A true knight duels another in the exquisite company of ladies and real gentlemen. Oh, I know. I'll never forget the great achievements of Selkerk Imattoneys. On many occasions did my brother prove his greatness. Alas... the world's going to the dawns. Today a knight must challenge commoners to prove his bravery. But there's a Witcher among you. 하지만, 그의 죽은 내게 맞지 않지만, 그의 싸우는 이의 기술이 도착됩니다. 그날 그의 내 몸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가, 싱꼬피 흘리고 갈 것 같다, 쟤. 싱꼬피 흘리고 갈 것 같다, 쟤. 모든 시각의 최종의 날씨입니다. 내가 시각으로, 시각의 한 돈은! 두 자루! 음, 좋았어. 싱꼬피 흘리고 갈 것 같다, 쟤. 싱꼬피 흘리고 갈 것 같다, 쟤. 기적이 차고 와가지고 그 새끼가 한대도 안맞아주지 기저귀만 집중공략한다 기저귀만 집중공략한다 기저귀만 집중공략한다 기저귀만 집중공략한다 기저귀만 집중공략 alone 우린 꼭 다시 만난다 다음엔 그만 내 자료를 들고 오도록 돈 좀 벌었어요 야 이거 쾌로 발전이 됐다 어 일단 회담으로 이게 메인 캐니까 싸워둬 스칼렛 어디 갔지? 아 괜히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구 이것은 너의 침퍼도 될 것 같다 시일크쿼크의 굴렛이 자신이 이 집에서 싸우고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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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 창고가 생겼네요 이게 이제 제 집인가봐요 창고가 생겼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회담이 저기 맞죠? 뭐야 여기 아닌데?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일로 가면 되겠다 인간 거주지 어? 응? 드워프 보강제 갑옷 보강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여 재킷 강화 갑옷을 강화하십시오 아, 이게 그 구멍 그거구나 갑옷 같은 거에 구멍이 있던데 체력이 10 늘어나네요 갑옷에다가 체력이 더 늘어났어요 20 아, 여기 네 존 트러블 타도 왔어 이 녀석은 sie. 그런데 당신의 믿음을 더 이상조차할ille 또한, 지 two by the ghost will weaken as they move away from the mist How you can't whip your days off? leb implied alright Me and Gerald of rivium The King Slayer? The King Slayer? He did not slay any kings Of course it didn't I'm not gonna fly that one Look at his eyes! You see, he's the sensitive character 어 아줌마 피부관리 잘하셨네 이 스킬 정답을 다치고 예수님 얘기하자 그 장면을 위해 그 장면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해하고 하지만 그 장면을 잘 알아보는 여기가 이브는 미스틸의 지위에 이 시즌이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의 질병으로 이 시즌이 이 시즌이 이 시즌의 시즌 이 시즌의 시즌 이 시즌이 이 시즌이 대두인형 된거 같아 대두인형 와 쟤 손봐 주먹 크기 봐봐요 얼굴 보다 커 주먹이 일당백도 아니고 뭐 일대오면 할만하죠 그리고 공성전인데 오! 릴리아의 앨벳의 앨벳은? 우리는 더 좋은데 요버스의 앨벳은 스코오텔 멋있게 등장하는군 얘네 엘프 궁수 100명 데리고 왔지 꼭 반지의 제왕 두개의 탑의 그 엘프들인가 여우, 요버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의 앨벳의 앨벳은 스코오텔 내 앨벳은 스코오텔 제 왕은 스코오텔은 한가지지만 그리스도의 가격이 있는 것과 모든 동료들에 있는 것과는 이건 너무 많아 사스키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요버트는 내 경쟁을 위해 싸우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들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엘프다! 그는 엘프다! 그는 엘프다! 그는 인간을 도와주러 왔다는데. 하지만 몇 년 동안 그의 경쟁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코야텔은 절대, 절대, 절대. 그들은 닐프가워드로 죽였어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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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죽였어요. 그들은 굴어버렸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되요. 그의 헌타을 바위가 그들에게 흥분을 들은 적은 곳에서 엘브와 아랫드가 그들에게 싸웠을 때가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엘브와 아랫드가 그들에게서 수행을 주지 않도록 엘브와 아랫드가 그들에게 주도를 하지 못해도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구를 위치해 보입니다. 아랫몸의 아미라, 잘 지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거나 죽을 수 없도록. 죽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요르버트와 같은 계획에 앉아있어.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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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드베네를 죽여야 돼. 그리고 제가 믿음을 한 번 더 말해줄게. 너와 그는 그냥 그들에게 버리지. 그런 얼굴의 눈에 감을게 봐. 아멘. 요르버트는 계속. 죽음. 아버지가 가사에 가사와. 하지만, 전혀서는. 제가 말해. 네. You killed my men elf. Remember them? If I hadn't killed them, they'd have killed you.